너무 친절한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된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태리부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친절한 사람을 의심하라 네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조심해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다 너무 과도한 호의에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친절한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아기들한테 아기들한테 사탕 주면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 이런 거 그런 과도한 호의에 대한 주의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저희는 되게 세뇌당하듯이 어렸을 때 맞아요 사탕 주는 아저씨들 나쁜 아저씨가 따라가지 마 노래도 있어요 어떤 거 문 띵동 띵동 누구세요 이거 하는 노래도 있어요 띵동 띵동 누구세요 아 애기들 아 애기들 아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렇군요 모르는 사람은 문 열어주지 마라 늘 그렇죠 너무 과도한 호의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나쁜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눈빛 살짝 불순한데요 왜? 너무 친절해 보여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친절해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산 적이 없어서 이제는 드릴 거예요 아 예 친절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과도한 친절 같은 게 뭐 있어요? 아 일상생활에서 이게 뭐랄까 그 어차피 이제 사회에서 만나는 분들은 그런 이제 이득이나 이런 거에 신리라는 게 약간 엮여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을 하다가 보면 그래서 일하러 갔을 때 과도하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가지고 막 뭐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약간 대접하는 듯이 이렇게 분명히 호의를 수 있는데 그 뒤에 딸려오는 것들이 이제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뭐 갔는데 막 현장에서 막 엄청 잘 챙겨주고 막 뭐하고 나중에 뭐 곡비를 깎는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작업비를 퉁치려고 한다든가 우리 사이에 왜 그래?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또 막 그런 것도 되게 주의해야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빨리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남자들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쉽게 형동생을 먹어버리면은 한국의 그 독특한 형동생 문화 때문에 아 그 문화가 있죠 맞아요 약간 되게 애매해 거절하기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적으로 이 사람을 완벽하게 신뢰하기 전까지 일로 만난 관계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작업을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랬을 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무장을 해제해야지 그렇죠 너무 그런 과도한 친절함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 자기의 권리를 잘 지켜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친절을 베푸시는 여러분들 그거 다 보입니다 그렇지 막 데려다가 소고기 사준다고 다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는 눈으로 익혀야 하는 게 또 우리처럼 이렇게 각자가 프리랜서로 개인 사업자로 살아가는 이런 직종에는 더더욱 중요한 게 아닌가 맞아요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올해도 자기의 권리를 잘 찾아 먹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콜트의 어쿠스틱 기타 모던 블랙 LE 모델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어쿠스틱 기타죠 신기하죠 전멸을 딱 봤을 때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네 소리는 뭐 어디로 나가는 거지 했는데 짠 얘를 딱 보면 일로 다 나가게 되어 있다 사운드 포트가 듀얼입니다 사운드 포트가 듀얼 사이드 사운드 포트가 뚫려 있어서 안이 다 보이죠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만들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옆에를 보면 왜냐하면 안에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다 보이기 때문에 약간 마감이 덜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그런 건 아니고 다 만들어졌다는 거 다 잘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앞면이 다 막혀 있고 이 측면부가 전부 뚫려 있어서 아주 독특한 그런 사운드 감성을 갖고 있는 기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좀 특이사항을 좀 몇 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듀얼 사이드 사운드 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앙에 사운드 홀 대신에 측면에 이중으로 사운드 포트를 뚫어서 상팔이 사운드 홀이 없어지면서 더 탄력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안에서 원래는 자연스럽게 공명이 울려야 할 자리에 구멍이 없으니까 여기서 사운드가 튕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이게 좀 튀는 사운드로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 약간 날카롭거나 딱딱한 공명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측면에서 상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는 사람이 듣기에는 그런 효과가 좀 덜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치면서 스스로 관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지금 세팅이고 관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래 치던 사람이 치는 것 같은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원래 칠 때는 나는 이렇게 치고 사운드가 이렇게 나가는 걸 이렇게 듣는 건데 관객의 입장에서 이제 이걸로 치면 사운드가 이렇게 나가는 걸 내가 이렇게 듣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칠 때의 느낌 약간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듣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사운드 포트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사운드 포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 있어서 쳤는데 이 사운드가 나한테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피시맨의 매트릭스 인피니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기타의 물리적인 특성을 잘 뽑아내 주고 있고요 상세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드인 차이나에 129만원 130만원이에요 전장은 103.5cm 무게는 1.95kg 두께는 103mm 구프레티틀레는 78mm입니다 그랜드 콘서트 쉐입의 상판은 솔리드 유러피안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가 올라가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게 된 거죠 축구판 역시 솔리드 마호가니로 좋은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은 월넛 레인포스트 마호가니의 아시메트릭 넥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6번 줄 쪽이 살짝 두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코드를 잡을 때 엄지 쪽은 약간 두툼하게 걸리고 아래쪽은 조금 편리하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고토의 SGL 510Z 골드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급이죠 네 너트는 그래프텍의 블랙터스크 너트 너트 너비 44.5mm, 지퍼는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0프레까지 있고요 피쉬맨의 매트릭스 인피니티 피거, 브릿지는 에보니의 에보니 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벨드 암레스트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급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운드 포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해안데 그렇죠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들을 때는 괜찮아요 탄력적이라는 얘기가 어떤 느낌인지 이쪽에서 들으면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운드가 이렇게 그 기존의 어떤 사운드들이 이렇게 좀 그 끄트머리가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건 사운드들이 조금 딱딱한 느낌 그렇죠 단단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니까 뭔가 사운드들이 이렇게 날이 서서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잡아 주시겠어요? 여기 위쪽에다가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아 네네 안 그래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어우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베이스가 그쪽에서 들으니까 베이스가 좀 생각보다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그 어쿠스트 기타를 듣는 세계관하고 비슷한 접근이고 이쪽에서 듣는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기존의 청자 입장에서 듣는 그런 물리적인 피지컬이 아니고 연주자 입장에서 듣게 되는 그런 피지컬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우리가 사운드포트 이렇게 나오면 막 막고도 소리 들어보고 이랬는데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 볼게요 오우 아예 없어 소리가 으어어 하나만 열어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오히려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풍이 열리는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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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구나 진짜 신기하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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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막았다 떼는 것만으로 완전히 다른 사운드가 되네요 완전 다르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아주 독특한 음향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연주할 때는 불편함이 없어요 네 오히려 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로 울림이 잘 전달되니까 위화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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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괜찮네요 앰프 오히려 하이를 낮춰야될던데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이 도 낮추고 미들도 살짝 낮추고 이 사운드 전체는 좀 뾰족하게 작기 때문에 네 뾰족 ties어 한번 가볼게요 오오 내리니까 더 듣기가 좋네 이게 그리고 피쉬맨이라 상상도 좋네요 네 저희 아마 리뷰하면서 최초일거에요 하이 낮춰서 잡는거 처음이에요 처음 무조건 올려서 잡는데 이들을 낮추지 네 그렇습니다 싱커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 상태를 쳐 볼게요 어때요? 의외로 저음도 생각보다 좋구요 이게 앰프로 들으니까 사실 뭐랄까요? 공명이 있는 상태에 그거를 넣어서 그런지 앞이 막혀있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전혀 안들어요 옆면이 뚫려있다라는 느낌은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날소리로 들었을 때만 좀 티가 나지 앰프로 나올 때는 어차피 그 사운드가 옆으로 나오는지 위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형태로 조합이 되니까 앰프에서는 그런 느낌이 좀 적고 근데 그 앞부분에 이제 줄이 울리는 데가 원래는 가장 크게 울려야 하는 곳이 뚫려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신사운드가 거기서 튕기기 때문에 그 날카로움이 앰프에 전달이 되서 하이가 좀 세진다라는 그런 특성을 그래서 이게 약간 솔로 할 때 약간 라인 기타 소리가 좀 나요 맞아요 그쵸? 라인 자체가 우리 저렇게 앰프 마이킹 말고 그냥 뭐 그냥 정말 라인 사운드 있죠 그런 느낌이 그런 소리가 조금 납니다 좋습니다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모던 블랙 LE 모델 같이 살펴봤고요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신 건가요? 네 이거는 흘러가는 구름 흘러가는 구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음 음료 Перв 지목구름 왜 그가 흘러가 네 들 늦냐 네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모던 블랙 L2로 들어봤고요. 명호수부터 바로 한줄 평 드릴게요. 네, 이 기타는 뭐랄까? 연주자가 상당히 편한 느낌을 주는 기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역지사지라고 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 그렇죠. 연주자 입장에서 듣는 방향, 그리고 청자 입장에서 듣는 방향이 리머스된 역지사지 사운드. 역지사지, 아주 뭐 요즘 현대사회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사자상이죠. 그렇죠. 역으로 지랄을 해줘야 사람이 지사정인 줄 안다. 지부지처랑 뭐가 달라? 그거 뭐예요? 지가 부어서 지가 쳐먹기. 강요하지 말자. 아, 지부지처. 괜찮네. 좋아요. 역지사지 중요합니다. 역으로 그렇게 해줘야 알아요. 맞아요. 오늘 인트로랑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그럼요. 좋습니다. 저는 확실히 옆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앞으로 나오고 옆으로 나오는 게 얼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수준으로 비슷한 건 아니고 분명히 세계관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옆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매력 포인트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좀 탱글탱글하고 유리 같은 지혜가 없네. 그런 것들이 측면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축구에서도 꼭 중앙 공격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윙어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잖아요. 윙어가 훨씬 더 무서운 공격력을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측면 공격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쿼드 돌려볼게요. 이거는 가격이 120 정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디자인 16, 총점 75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4점, 평균 점수 74점 5입니다. 이렇게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인성이덕이다 보니까 디자인 점수 괜찮게 나왔고요. 사운드랑 나머지들도 다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4개 다 평균 이상을 보여준 아주 준수한 점수였고요. 저는 유저블리티에서 1점을 더, 원래 15점 줄까 하다가 1점 더 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연주자 입장에서 내가 치는 사운드를 좀 잘 들을 수가 있고 앰프를 꼽았을 때 그게 가감 없이 좀 나아준다는 게 저는 유저블리티가 하나를 생각했어요. 그러네요. 확실히 편의성이라고 할 만한 포인트가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벨 컷이 있고, 튜너도 좋은 거 달려있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편의성에 좀 이렇게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74.5, 좋은 점수를 봤습니다. 스펙이름 독특한 세계관 자체가 독특한 거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독특한 세계관으로 계속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바디의 형태로 독특하게 승부를 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줄의 구성과 지판 쪽에 아주 독특한 포인트가 있는 길드의 디럭스 파리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